선생님, 좋아요. 맹랑한 건 새 엄마가 될 생각을 하셨어. 그 여자 만나고 오는 길이야? 그렇게 소중한 우주한테 꼭 다른 엄마 만들어줘야겠어. 좋아해요. 지민 씨가 좋아졌어요. 태어나서 처음이거든요. 지민 씨처럼 따뜻한 남자. 한 번쯤 지민 씨 같은 행운이. 제가 다시 저 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? 저 여자만큼 절박하다면 모를까? 절박하다뇨? 참 닮지 않았어요? 저 두 사람 피는 못 속인다고 했던가? 나 우주 엄마예요. 이쯤에서 빠져줘요. 걔 사람하고 재결합하려고요. 너 그 여자 만났어? 네가 무슨 자격으로? 오빠를 사랑하니까. 사랑. 은수 딸 살아있더라. 그 두 사람과 함께 좀 말아주십시오. 근데 어쩌나. 이미 늦은 것 같은데. 내 마음을 보러.